자 반갑습니다. 11월 9일자 토요일 방송에 조금 늦게 왔는데요. 오늘 또 즐겁게 방송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자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역국 먹고 싶습니다. 가자미 미역국 가자미 미역국을 지금 빠르게 공수를 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선능역까지 갔다올게요. 가자미 미역국이 너무나도 먹고 싶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가자미 미역국 먹고 싶어서 가자미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거기다 고추장 팍 풀어가지고 먹고 싶네요. 미역국이 너무 땡기네. 미쳐버리겠네. 미역국 이 시간에 구하기 어려울까. 소고기 미역국은 가까운데 있나? 소고기 미역국은 많아요. 배달도 돼요. 심지어 배달이 된다고? 소고기 미역국이? 네 군데가 있던데요. 지금 그냥 미역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는 그거네. 조선 육회? 여기 뭐야? 아 육회집. 내가 예전에 자주 시켜먹던 집이네.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먹어야겠다. 여기 조선 육회라는 여기 이 집 있잖아. 네. 여기 21,000원어치 파네. 미역국만. 진짜 미역국만 딱 사오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소고기 듬뿍 미역국. 배달 최소 주문금이 25,000원이라. 초반에서 포장을 해오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달 하나만. 포장을? 네. 배달 팁이 1,600원인데? 0원이에요. 배달 팁. 그러면은 그냥. 최소 주문금액이 25,000원이에요. 최소 주문금액이? 그럼 소고기 듬뿍 미역국. 요거. 3인분 21,000원짜리랑. 나머지 4,000원은. 아무거나 그냥. 넣으려고 하는데 다 가격대가 좀 있네. 그럼 육회 듬뿍 비빔밥?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주문해갖고 오면 되겠다. 그럼 딱 3만원 채워지네. 그렇게 하자. 편의점에 파는 소고기 미역국은 좀 뭔가 짜치지 않나. 깊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달 전문점에서 뭐 비빔밥이나 육회 뭐 비빔밥 이런 거 먹을 때. 음. 배민원 1반은 2만원이네요. 미역국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음. 감기약 좀 남았나? 다 드셨어요. 와 감기 잘 안 떨어지네. 콧물이 약간 좀 남아있어서. 또. 내일 또 병원 한번 또 가야겠다. 아 감기 진짜 안 떨어진다. 방송 켜놓고 한번 여기 갔다 오고 싶어요. 반게리 은행나무. 여기 오늘 가려고 12시 좀 넘어가지고 네비를 찍었어. 500명이 가고 있더라. 500대. 차 500대. 어. 팀의 기준. 차 500. 4대 이동 중이었음. 그것도. 낮 12시에. 이게 뭐냐면은. 반게리 은행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강원도 원주. 근데 크긴 진짜 크죠. 이게 실제로 보면. 반게리 은행나무.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4K로 보면은. 와. 11월 8일. 엊그저께. 와. 진짜 대박이다. 에. 미쳤지. 실제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은행나무를 들은 원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 수령이 800년 넘은 거대한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셨는데요. 아침에 방문하시면 아침 햇살을 받아 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당장 달려가야 할 이곳은 원주 반게리 은행나무입니다. 이거 1년에 딱 2주 정도만 절경이라는 그 반게리 은행나무인데. 여기를 바이크 타고 가려고 오늘 네비를 찍어보니까. 자동차가 504대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로 말이죠. 날씨도 좋고 하다보니까.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었어요. 엄두가 안나서 안 갔는데. 평일날 좀 괜찮으면은 한번 다녀와 보고 싶다. 바이크 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바이크 타면서 웬만한 곳은 다 가봤거든요.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남의 라인 다 빼고 다 가봤어. 진짜로 가봐야 될 곳은 반게리 은행나무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인천에 있어요? 장수동 은행나무 있긴 해요 장수동 은행나무? 이름부터가 짜치는데 꽤 커요 꽤 커요 그것도 천양미장구예요 남동구에 있네 남동구는 약간 그쪽인가? 인천대공원? 네 맞아요 그 옆에 작은 버전의 그거네 반게리 은행나무의 약간 작은 버전이네 듬성듬성 조금 비어보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은행나무는 반게리 은행나무가 원주가 훨씬 낫지 제가 가서 뭐 할 거냐면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거지 월요일 날 날씨가 어떻게 될라나? 월요일 날 갈까요? 전국 날씨 월요일 날 한번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오후에 18도까지 올라가면 나쁘지 않네 오후에 월요일 날 사랑 없을 때 가서 바이크 타고 가면 바이크 타고 가면 갔다 오지 뭐 어 어 어 키가 큰 나무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봐도 뭐 그냥 크게 그런 느낌 없을 것 같고 반게리 은행나무는 내 눈으로 직접 꼭 보고 싶다 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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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켰니? 네 그래 오늘은 미역국을 좀 먹자 어 오늘 방송 순서를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일단 먹방 소고기 미역국 게다가 약간 괴식으로 먹어야겠다 밥말고 고추장 한스푼 한사바리 조지고 소고기 미역국이 오면은 거기다가 밥을 말아 약간 누렁이가 되는거지 인간 누렁이 난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나는 미역국을 고추장 없으면 못 먹어요 이상하죠? 고추장 없으면 미역국을 먹지를 못해 진짜로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 같은 느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지 그냥 미역국 자체를 맛있게 못 먹겠어 음 음 음 음 먹방을 한 뒤에 그리고 음 영도타임 영도타임 살짝 갔고 어 영도타임 길지 않게 에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그럼 무물보를 하자 무물보 어 무물보 그 다음에 공포게임 음 오늘 할 게임 이름 뭐였더라 그거 페이탈 미드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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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이탈 미드나잇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무물보 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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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아는 그 동생 집들이를 가야 되는데 이게 방송시간이랑 잘 맞출 수 있을지 월요일날 방송하니까 차라리 일요일날을 차라리 그렇게 좀 빼놓고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긴 한데 좀 하고 싶네 방송 요즘 11시에 이렇게 켜가지고 하는거를 저번주는 정말 방송 뭐 이틀밖에 못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어 좀 음 좀 정규방송은 좀 지키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7시쯤에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집들이 뭐 집 구경하고 그러고 쓱 안 9시쯤에 빠져가지고 집으로 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츄? 음 혹시 모르니까 내일 공지하시죠? 응 혹시 모르니까 내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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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싶어요? please 음 아 아 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난 내년에 이사가니까 깐 동생 집들이 간다 초대를 해줬는데 안 갈 순 없잖니 영도 조금만 있다가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탈 컴퍼니인가? 저 페이탈 미드나이트 컴퍼니라 미드나이트 페이탈 저 게임 한글이니? 네 한글이에요 구글 번역이긴 한데 스토리도 괜찮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요 어... 재밌다고... 극찬이네 극찬 댓글에 게임 저거에... 난리 났네 그냥 평가가 좋아요 평가가 진짜 좋네 그럼 아마 한 25언마정도로 치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로 무서운 장면들이 많아? 네 25언마정도 아... 사운드로 조직 4평이 제일 싫어하는거예요 아 나 짜증나는데 대략 공포게임이 너무 무서우면 시청자 수가 더 빠져 여러분들 음... 흠흠흠흠 흠 음 음 음 나는 솔로 먼저 잃어보는 걸까? 진짜 나는 진짜 다 다 이해하고 그런데 진짜 나는 솔로 같은 걸 왜 보는지 모르겠네 난리네 난리 아주 그냥 나는 솔로가 뭔 재미로 보는 거야 다 이해하거든 시류에 항상 이렇게 있는 그런 유행하는 것들 핫한 것들 뭔지는 다 알고 왜 그런지 원리도 알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정말 나는 솔로는 왜 보는지 모르겠다 싫어하고 혐오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네이버 메인 창을 놔두면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띄워주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 네이버 켜놓으면 항상 뭐 자꾸 띄워주잖아 요즘 핫한 게 뭔지 이런 거를 구글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깔끔하게 검색 기능만 있는데 미역국을 차갑게 줬어? 싸가지 없네 그래 끓여온나 끓여와 고춧가루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외출하고 왔거든요 연천을 갔다 왔는데 그 어죽집 청년어부인가? 그 어떤 식당을 갔다 왔어 근데 거기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이 운영하고 계신 곳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그 뭐 청년어부? 혹시 알려나 여러분들이? 청년어부 어죽 어 그래 여기 한탄강 청년어부 여기 어떤 유튜버 분이 하시는 곳이더라고 보니까 한탄강 청년어부 청년어부입니다 어 맞네 황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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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곳인데 어 한탄강에서 이렇게 참개 잡으시고 어 각종 이제 민물고기들 어 강에서 자라는 고기들 다 잡아다가 이렇게 어죽 어탕국수 이런 메뉴로 해가지고 어 파시는 것 같더라고 어 어 여기 오늘 갔다 왔어 응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쓰읍 밥 먹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 어 어 이렇게 아 혹시 그 유튜버 분 아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지 아 알바생들은 야 너네 몰라? 몰라? 근데 누군지는 모르 노래하는 아 노래하는 코트야 아 노래하는 코트니 맞아 맞아 아 이분 야 너네 모르냐? 하면서 막 말씀하시더라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 아 예예 사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그러고 머쓱 흐흐 왔네 어 엄청 유명하신 분 인 줄도 모르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어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음 음 아 파주 아니라니까 연 여기 연천이야 연천 으 으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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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놨어 어 음 음 음 한탄강 청년호부 여기 저장해놨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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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꾸 네이버를 켜놓으니까 이런 정보를 계속 뿌려준다니까 17기 영숙 나는 솔로 관련된 것들이 엄청 나와 참 대중들의 관심은 진짜 예상치 못한 곳으로 항상 흘러가는 것 같다 난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여왕벌 게임 여왕벌 게임은 지금 1화부터 9화까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좀 강추하고 싶어 한 3화까지 보다 보면은 그때부터 확 재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재밌더라고 나도 추천받아갖고 시청자분들한테 추천받아갖고 재밌다고 여왕벌 게임 근데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여왕벌 게임이라고 거부감 있잖아 제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 예능 프로그램 여왕벌 게임 제목 잘 지은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봐 예능 프로그램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여왕벌 게임 보고 싶나요? 여왕벌에 대한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여자를 추켜세우고 그런 느낌 들잖아 그래가지고 그 의도 자체를 이해하고 알고 보면 괜찮은데 전혀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티저 편 보면은 막 통나무에 남자들이 매달려 있고 여자들은 막 힘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남자들이 보기 불편한 그런 포맷으로 짜여져 있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나는 여왕벌 게임이라는 이름을 되게 잘못 지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오늘 바이크 타고 가면서 한 50대 중년에 멋들어진 이 어떤 백발의 노인 델랑말랑한 이 중년의 남성이 선글라스 쓰고 콜벳이라는 스포츠카를 그 오픈카 타고 이제 딱 지나가는데 멋있더라고 저 엠블럼이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바이크 타고 간 친구한테 물어봤지 야 저 뭔 차야 저게? 저 노란차? 졸라 이쁘다 오픈카 저 아저씨 멋있다 그랬더니 저게 콜벳이래 콜벳 어 노란색 콜벳이었어 어 요거 맞아 어? 아닌 것 같은데? 오픈? 어 이거야 어 쉐보레 콜벳 맞다 어 요거 맞아 여기 국 뭐 깃발 모양이 크로스로 이렇게 돼 있었던 콜벳 로고 어 요 모양이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노란색 콜벳 야 저런 차는 얼마니? 물어봤더니 한 1억 정도 할걸? 8천 정도 할걸? 그러더라고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생각을 했지 콜벳 형님 오늘도 약속하게나마 시청률 납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음 오픈카였거든 쉐보레 차였구나 콜벳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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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시라 할까? 그냥? 공... 흠...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는 주제들이 좀 많이 보이네 카페 근데 번호 유출했던 새끼 숲 아이디 계정 탈퇴했더라 얘는 내가 월요일날 고소할게 진짜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내가 저날 핸드폰을 일부러 안 봤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으로 뭐 와있더라고 부재중 전화 모르는 번호로 4통 와있었고 그리고 번호... 별이삼샵 해가지고 발신자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던 그것도 있고 문자로도 막 ㅇㅇ 이렇게 와있고 짜증나더라고 흠흠흠 나는 이제 봐줄 수가 없어 너무 계시면서 봐줄 수가 없다 그렇지 일단 처벌을 떠나서 사과부터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늦었어 늦었다 진짜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 식사합시다 고추장 한번 다 드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오늘 먹을 메뉴 오늘 먹을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에 고추장을 넣고 먹는 괴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내 쪽으로 꺾어줄 수 있냐? 이렇게 먹방 할 때만큼 아래로? 소음이 그래도 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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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이 습관이라는 게 잘못 잡혀서 이렇게 어릴 때 자꾸 고추장을 비벼줬단 말이야 엄마가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많나요? 미역국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완전히 뭔가 좀 그게 고착화돼서 완전히 그냥 난 미역국을 고추장 없이 못 먹어요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먹어서 그래서 고추장을 풀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하다 근데 누구나 뭘 먹을 때 이렇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뭔가 나만이 좀 유별나게 뭔가 좀 뭘 먹을 때만큼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아? 특별히 짜게 먹는다든지 먹으면 맛있어요 고추장 조금 넣어 먹어야겠다 응 괘식에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괘식? 네 전 별로 안 퍼가지고 나 봐봐 이 정도만 거면 되겠다 아니 그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퍼야지 일단 이쪽으로 넣어볼게요 무지하게 많이 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게 아니면 미역국을 못 먹겠어 인간 누렁이가 되는 거죠 상상도 못했다 근데 난 이게 아니면 맛이 없어 미역국이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함님께서 뵐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해피해피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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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다 되기 미역국 이게 국물이 착 빨개지는 게 이렇게 먹는 거랑 들기름에 콩나물을 볶아갖고 아빠가 해줬던 그 콩나물 국도 있어 들기름 콩나물국 그거랑 이 고추장 나온 미역국이랑 이게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던 이거다 이거다 내가 여섯살 일곱살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아 난 진짜 이게 너무 좋아 고추장 이빨 풀어갖고 먹는 이 미역국 맛있다 약간 순한 고추장찌개 먹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여기 미역국 잘하네 이거 미역국에 조금 과일 정도의 고추장을 풀어갖고 밥이랑 말아서 먹는 거죠 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얼큰하고 얼큰하고 진짜 약간 해장국 같은 느낌? 양평해장국 같기도 하네 그냥 단순하게 미역국에다 밥 말아먹는 건데 침이 고인다고? 끼니를 거르셨나요? 깻잣해요 하아 아 쓰-으-으-으-으-으-응 아 하아 하아 좋다 하아 고추장인데 과하게 푸세요 맛있다 맛있게 한다 오히려 비조리로 오게 다행이네 비조리로 오게 다행이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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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된장찌개랑 소고기묵고기랑 미역국 이 세가지는 이 깊은 맛은 진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국밥류나 이런 것들 진짜 맛있어 김치 필요없어 맛있냐? 다 먹었어 괜찮지? 맛있어 남아있으니까 이따 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았다고? 먹으면 드신 만큼 그만큼 또 있어요 우와 진짜? 21000원이 그렇게 막 저기한 건 아니네 네 3인분이라니까 이따 끓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 3,000원 다 먹으니까 다 끓이는 것 같아요 어 와우 아 완 뚝 때렸다 완 뚝 아 와 아따 맛있다 오우 오 마이 갓 바로 에사비 젤리 먹어줘야지 홀리 쉣 홀리 쉣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 뭘 전설의 먹방이야 아 진실의 먹방 진실로 먹었지 진짜 진심을 담아먹었다 진실의 먹방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암님께서 119개를 담배 피라고? 건강을 위해서 안 피면 안될까요? 어제 오늘 담배 너무 많이 폈어 아니 그거 커피야 커피 아 근데 혀 여기 혀 왼쪽 뿌리 쪽에 뭐가 나갖고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힘드네 혓바늘 약드릴게요 응 팔 고추보다 더 잘드는 말하기가 힘들어 말할 때마다 혀가 아파 응 이게 바로 구내염 약입니다 응 안티스톱 물 여기 있으면 물로 드셔야죠 커피로 먹으면은 아 아 괜찮아요 아 아 이거 고통수없냐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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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우리 개동스가 500개 개동스 고맙다잉 500개 열 하 알보치는 바로 낫는다며 순간 고통스럽고 바로 낫지는 알텐데 알보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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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치는 거 균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거 그니까 치실 없니? 아 여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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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건배진이 봤을때 연주 캡슐 먹어서 양 녹으면 바로 볶아와요 Muh 아 iałem 뭐야 h 하 하하하 하하 하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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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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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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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이게 내가 혀 끝이 그런 게 아니라 어금니 보다 더 안쪽에 있는 잇몸 거기에 뭐가 염증 같은 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할 때마다 계속 응 구내엄이죠 구내엄 혀가 아니야 어 구내엄 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터뜨려 그거를 터뜨려서 피가 나와야 얘가 빨리 낫지 여드름 짜듯이 아 이거 이거 먹고 금방 나타난답니다 약효가 이게 최초의 원래는 알보츠 이후에 나온 신세대 약입니다 이건 연질 캡슐로 된 신세대 치료제 구내엄 치료제 네 국내 최초 최초의 구내엄 치료제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물이랑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빨리 녹죠 위에서 위에서 약이 녹으면 쫙 퍼지면서 약간 피부 재생강 응 쏘봐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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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물을 쓰고 먹고 응 진짜 잠 많이 안 자서 그런건가요 제가? 피곤하면 잘 나죠 아 그럼 자러 갈까? 예? 우승입니다 그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중변화 호르몬변화 누구야 뱀 뱀 뱀 뱀 뱀 뱀 잇몸에 생긴거에요? 응 우리는 한번 하셔야 돼요 응 잇몸에 생긴거에요? 응 잇몸에 생긴거에요? 응 엇몸에 생긴거에요? 소금이 떨어졌을때 주로 맡아놔 자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이제 영도타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영도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거 마셔봐야 소금이 오줌 말아줘요 좀 닦을까요? 이게 나무판자인데 이게 지금 나무판자입니다 땀 왜일까요? 더우세요? 괜찮아요 이거 벌레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심사할 수 있을 테니까 입으로 보시면 반경이 물 다 사마졌네 그러면 카메라 세팅 같은거는 좀 보실 줄 아시죠? 어 네네 얼추 되어있긴 할텐데 화면 잘 나온지 볼 수 있어요? 어 잘합니다 네? 아 예쁘다 헤헤헤 정말 예쁘다 아 으 으 으 으 으 흠 흠흠흠 흠흠흠흠 그게 멋진 거라면서 아 근데 왜 감기가 안 떨어지냐 개 같네 감기가 안 떨어져 약간 비염처럼 코막히고 뭐 좀 약간 콧물이 좀 약간 감기 걸린 지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감기 걸린 지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다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사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시작했던 건데 희한하네 참 이번 주 3일째 방송이에요 주사를 내일 한 대 더 맞아야겠다 혈관 주사로다가 야무지게 주사를 좀 맞아야지 콧물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다 나았는데 약도 철저하게 먹고 비타민을 좀 먹어볼까 비타민 좀 줘봐라 그럼 봉지로 더 나아가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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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나 저기도 좀 줘 그 아르기닌 아르기닌도 좀 주라 아 나 그냥 먹을래 아르기닌은 생으로 먹어야 진짜 몸에 흡수가 개빨리되더라 누가 그러던가 아니 진짜로 나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던데 더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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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약 플러스 포도 맛 그거 포도 맛 가루로 되어있는거 약간 그런 느낌 음 시큼하고 아 아 아 농약튀김님 영도 그 전에 영도 아 진짜 싫어 이브금 너무 싫어 하지마 이게 뭐지? 뭐였더라? 노리오? 네 편집점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 노리오? 맨 마지막 조회 있을걸요? 미친거 아니야? 노리오가 뭐야 노리오가 안웃겨 안웃겨 진짜 안웃기고 잠깐만 라이프야 예? 너 웃지마 형이 웃어 너 웃지 말라니까 너 진짜 웃지 말라구 쟤가 우리 웃어 이브를 왜 웃어 너 웃지 말라 이 생각도 못돌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웃겨 음 음 음 음 음 취 흠흠흠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내가 노씨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야 진짜로 내가 아는 노씨 중에 최고 아웃풋 노무현 응 그 다음에 노홍철 얘들아 일배 하지마 일배가 재밌어? 일배가 그렇게 재밌는 놈은? 왜 오늘 영도 저런거만 나오지? 난 영도 내 영상 정말 싫어하는데 난 내가 싫어 난 내가 싫어 유통 흠흠흠흠흠 아 근데 담배를 아예 안피는 건 말이 안된다 자꾸 밖에 나갔다고 하다보니까 외출하면 담배씨 계속 피고 방송에도 담배 피고 이러다 안걸리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개 가까이 피는 게 어딨어 하루에 누가 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야? 애용가들은 하루에 2개씩 피죠 아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알거야 이게 진짜 추울 때 추울 때처럼 담배가 맛있을 때가 없어 정말 담배 계절은 겨울이거든 모르겠어 겨울 공기가 담배를 되게 맛있게 해준다 오늘은 먹방 다 끝나고 영도 타임이니까 영도 좀 보고 난 패딩에 떨어진 적은 없고 배에 떨어진 적은 있어 그래서 배에 담배빵이 한두개가 아니야 재밌지? 구라야 배에 담배똥이 떨어진 새끼가 어딨니? 응 싫어 아니야 응 아니야 응 늦었어 응 안 늦었어 내가 보게 된 곳인데 여기 북청라에 돈을 얼마 정도 내면은 되게 괜찮은 족구장에서 족구를 할 수가 있더라고 북인천 쪽에 어 이젠 굴다리미 차이는거 아니에요? 어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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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거 같던데? 구청에다가 뭐 사용하겠다 뭐 얘기하면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선수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면은 진 적이 없어. 청라 족구. 어. 무료인데요? 무료야? 어, 그래 여기. 여기 있더라고. RC카 경기장도 있네. 붙어있구나. RC카 경기장 있어? 네, 그 옆에 이것도 무료네. 이게 주민 생활 그 근린 시설인가? 교량하고 체업시설. 어. 네, 테니스 크롭도 여기도 무료네. 그냥 그 전화하던가 미리 저거 하면은. 어, 그래 여기. 풋살 테니스 족구 3달이네. 청라 주민이면 할 수 있는 건가? 자격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지? 어, 농구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딱 쌀쌀할 때. 좀 이런 운동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구기 종목. 공 차는 건 내가 진짜. 공 차는 건 내가 살이 쪄도 재밌더라고. 남자들은 특이잖아. 패시브잖아. 공 있으면 한 번씩. 드리블도 해보고 빵빵 차보고. 제가 드림 링크 한 번 들어가보래요? 응. 여기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긴 명통한데요? 여긴 다른데? 어, 북청라 하부대교 여기.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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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 뭔가 새로운 취미. 하나 갖고 싶네. RC카로 모바일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RC카에다가. 그 핸드폰. 이렇게 방송 켜놓고. 달아놓고. 무겁지 않아요. 어?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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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고 있어 형제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고 그 있어 어 맞다니까 스피드왕 번개는 그 인라인 타는 새끼라니까 그래 얘 대가리 빗자루 대가리 해가지고 어 아 여기에 아 얘는 타면서 조종을 하는구나 오 아 그러네 이거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재밌겠는데 청라에 이런게 있었어? 응 청라에 이런게 있었네 같이 입문하실 시청자분들 맨날 내가 바이크만 타니까 뭔가 바이크는 면허도 따야되고 바이크 가격도 웬만큼 재밌는거 하나 타려면 일단 돈 천만원 깨지는 좀 비싼 취미인데 근데 RC카같은 경우는 돈 그렇게 많이 안들잖아 방금 올린거 오늘이 아니고 호영상이야 키키은 아 그 RC카 유튜버가 있다고? 우왕 좋네 빠르다 야 서로 저 패면서 다니네 재밌겠다 이거 할까? 어 되게 재밌는 취미인데 흥미로운데 드리프트 보소 우왕 우와 와 와 아 이거 서킷장이 있어요 RC카 서킷이 있어 RC카 서킷이 있어 청라에? 공자입니다 이제 무료네 우와 서킷 진짜 이쁘다 서킷 진짜 이쁘다 이게 무료로 대관해준다는건가? 우왕 귀염뽀짝하네 아 근데 애들이 많이 하네 아이 안해야겠다 초등학생들이랑 어울려갖고 저거 아휴 나이 먹고 아 좀 아닌거 같다 어 아니 맞잖아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이거 우왕 형 학교 잘나간다 저거 뭐야 아 이거 뭐에요? 에반데 아 으허헤헤헥 어적 해 이거 좀 보세요 잘 먹어요 그래, 좋구나 하자 RC카는 좀... 너무 어린애들 취미같다 1인칭 시점 한번 봐볼까? RC카 1인칭 시점 뭐야? RC카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옛날 게임 리볼트 생각나네 리볼트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알고리즘이 박살나기 시작하고있다 야 토할거같다 시청자들 토할걸?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래 알씨카는 좀 알씨카는 좀 그렇고 풋살, 족구 등산 요런게 무난하다고 나도 약간 족구가 하고싶네 나 족구를 잘하거든 진짜로 족구 재밌어 그렇게까지 힘들지도 않고 나 족구 포지션 어디냐고? 나 맨 뒤 개구수들이 하는 포지션 디펜스 음 서브 공 살리는 포지션 근데 그걸 잘하거든 음 음 음 음